최근 고딩헌빠포에 출연한 오연실의 사연이 공개되며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사연을 요약하면 아빠가 다른 세 아이를 낳은 사연을 공개했는데요. 첫째 아빠는 자신이 유부남이었지만 이를 속여서 만나 아이를 갖게 되었고 둘째 아빠는 전과 15범의 범죄자였는데 속여 만나게 되어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빠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헤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첫째 아이는 산후 우울증이 심해 보육원에 보내게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두 아이들은 오연실의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손주들을 돌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끝내고 들어오면 오연실은 바로 외출 준비를 하고 노래방에서 남자를 만나 놀기 바빴습니다. 이어 오연실은 아침부터 육아에 시달리니까 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일탈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연실의 어머니는 무슨 죄일까요? 단지 엄마라는 이유로 손주를 둘이나 봐야 하는 건가요? 참 무책임하네요. 아빠가 다른 3명의 아이들 그리고 대책 없는 아이 엄마 오연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거짓이라며 방송 이후 주변 지인으로부터 폭로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오연실 진짜 뻔뻔하다. 내가 사람이니? 무슨 낯짝으로 방송에 나올 생각을 하니? 그것도 거짓말까지 하면서라며 너 첫째 XX 임신했을 때 내 남친이랑 나랑 같이 살았잖아. XX 아빠 유부남인 거 알고 너 만났잖아. 그래서 나보고 해결해달라고 해서 내가 너 때문에 벌금 200만원까지 나오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내가 이름 지어주고 내 병원까지 같이 가주고 XX이 낳고 너 갈 데 없다고 같이 살자고 해서 내가 반까지 얻으면서 같이 살았다며 그러다 니네 둘이 눈 맞은 거구라고 폭로성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XX 아기 가지고 싶다고 얘 발목 잡고 싶다고 떠들어대면서 둘째 XX 임신한 거였잖아. 둘째의 아빠가 교도소 갔을 때 내가 둘째 아빠한테 나 남친 생겼으니까 헤어지자라고 편지까지 써놓고 무슨 너버리고 잠수탄 것처럼 얘기를 하냐? 라고 했습니다. 글쓴이는 두 번째 남자가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오연실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며 세 번째 남자 간의 사정 다 안다고 결혼하자고 했다며 근데 방송에서는 집들이 갔다가 만났다고? 라고 썼습니다. 지인이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는 특히 오연실이 첫째 아이를 보육원에서 데려오려는 목적이 돈 때문이라는 얘기를 자신에게 했다며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돈을 오연실이 네일샵, 데이트 등에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폭로글에 대한 지니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문제는 고딩헌빠4의 출연자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시즌1,2에서도 출연진 논란이 있었지만 고딩헌빠 제작진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영상 댓글을 차단까지 했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고딩헌빠4 제작진 측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을 밝힌 상태입니다. 진짜 지금까지 나온 사연자 중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네요.